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본부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계과세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계과세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법에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기장된 장부를 은닉했을 때 장부가 없을 때 세무조사를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어떻게 과세를 할까요? 과세 근거가 없는데 장부가 없다고 해서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고 판정을 한다면 성실하게 장부를 기장하고 성실하게 신고나 불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납세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또 기장된 장부를 폐기처분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세금을 인정과세, 세금을 추정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추계과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이라든가 산림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다가 장부를 폐기처분했거나 또 기장을 안 했다,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추계과세 방식을 적용해서 과세를 해야 형평성에 맞겠죠. 장부를 기장한 사람과 기장하지 않는 사람의 형평성에 맞겠죠. 그래서 추계과세 방식은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나 업체 조사 사례인데요. 사우나 업체가 다른 동종업체에 비해서 아주 신고실적이 저조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업자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1일 결산을 하고 또 월말 결산을 하고 연말 결산을 해서 그때그때 결산이 끝나면 장부를 없애버립니다. 소각시켜버립니다. 우린 장부가 없습니다. 뭐 배째라는 식이죠. 그럼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할까요? 장부가 없으니까 그냥 과세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어떻게든지 과세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장부가 없다는 사우나 업체 사장님한테 어떻게 과세를 했느냐? 상수도 사용량, 도시가스 사용량을 가지고 추계과세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사용량, 총량을 1인당 1인당 입욕을 했을 때 사용하는 물 사용량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총고객수가 나오겠죠. 총 사용량을 1인당 입욕으로 나누면 총고객수가 나오죠. 그렇게 총고객수를 구해서 총고객수에다가 단가, 이용단가를 곱하면 총매출액이 나오겠죠. 총매출액에서 실제 신고한 매출력을 빼면 매출 누락액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추계과세를 했더니 사우나 사장님이 아니 그런 억지과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물 사용량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조세 불복을 제기했습니다. 조세 심판원하고 법원까지 조세 불복을 제기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세 심판원과 법원은 국세청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업자가 장부도 제대로 기장하지 않고 과세를 부득이하게 이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계과세한 것은 과세의 근거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이런 추계과세 방법은 여러 가지 업종에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추계과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내과병원인데요. 유명 아주 용하다는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과병원이 장부를 은닉을 한 거예요. 장부 기장하지 않고 있다. 진료 전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원장님이 배짤하는 식으로 나와서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추계과세를 했느냐. 뼈주사 사용량 또 항생제 구입량을 환자 1인당 처방 용량으로 나누어서 마찬가지로 사우나처럼 그렇게 총량을 환자 1인당 사용량으로 나눠서 환자 수를 구해서 매출 누락위를 계산을 해낸 것입니다. 납세자들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은닉했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이렇게 추계과세 방식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도 추계과세 방식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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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